북인천 라이온스클럽 봉성환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황해 모밀 냉국 냉면 그 다음에 모밀 냉국수 막국수 막국수인가요? 모밀 냉면 여기는 동춘동의 나사렛 병원 뒤쪽 골목의 먹자골목인데요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황해냉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북인천 라이온스클럽 황해냉면 우리 봉성환 회장님은 8월 15일 외국인초청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껏 마음에 있는 풍성한 선물들을 병품들을 이렇게 스폰해 주셨습니다 다 감사드리고요 8월 15일 우리 북인천 라이온스클럽과 문화보리협회가 함께하는 외국인초청 한마음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시부터 6시까지 근린공원 인더스파크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특별히 물품 얼마든지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박스를 뜯어놓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있다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재고 창구에 꼭 처리해야 되는데 좋은 일에 쓰면서 생생낼 수 있는 생생 선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10-5254-3016 북인천 라이온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허허허